1. 단정히 책방은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50부터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입니다. 한의사 황윤신 지음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 2023년 1월 5일 출간 나이 들었으니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이런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 모두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부. 몸이 나에게 말을 걸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디 마음뿐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처럼 내 맘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에 건강했던 때를 그리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흔하게 하는 말이 왕년의 마리아입니다. 왕년은 내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의 이야기지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내가 멋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왕년엔 나도 배에 왕차가 있었어. 예전엔 마라톤을 완주하곤 했는데 한창 땐 눈 덮인 한라산을 단숨에 올랐지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지금의 나는 이라는 말이 뒤에 함축된 듯합니다. 지금의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는 이러이러 했다라는 말은 지금의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처럼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아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왕년에 로 시작하는 말들이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말이 몸과의 대화를 트는 물꼬가 되거든요. 지금 내 몸이 예전과 다름을 인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몸과 하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왕년은 갈 수 없는 과거이자 내가 기억하는 나의 최상의 날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왕년으로 몸을 회복하려면 내가 아팠던 기간을 뛰어넘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도라면 적은 노력으로도 충분하지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년의 어느 날이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 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말이에요. 왕년을 이야기할 만큼 당신이 과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면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입니다. 몸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더 늦지 않게 나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왕년의 나를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지요. 바보야, 아프면 쉬어. 통증은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다. 내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아프다고 말이다.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면 급성요통 환자가 늘어납니다. 도대체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저는 이 통증을 김장철 요통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님들이 아픈 이유는 김장 김치 절이 다이고 아버님들이 아픈 이유는 김장 김치 통 들 다입니다. 웃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날도 춥고 쌀쌀한데 집에서 보일러를 틀지 않고 김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를 치대기에 바닥이 편하니까 꼭 바닥에 서서 하지요. 한마디로 담걸리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날 허리에 손을 얹고 다리를 절룩이면서 내원하지요. 그럼 저는 이제 김장철이 되었음을 실감합니다. 담은 정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동의보감 담음문 왕은 군담론에도 담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세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담 걸렸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근육이 갑작스러운 경결 즉, 단단하게 굳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담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지 않다면 치료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치료를 마치면 환자분들이 찜질은 어떤 게 좋은지 자세는 운동은 뭘 해야 좋은지 등을 묻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 이런저런 팁을 주면서도 질환에 상관없이 똑같이 권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좀 쉬세요라고 말이지요. 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리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흉측한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변신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벌레가 되어 있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또 얼마나 자신이 낯설겠어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낯설다고 느낀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엉덩이가 찌릿하면서 갑자기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어? 내가 왜 일어나?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제가 한의사여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증상이 좌골신경통이라고 생각되어 바로 침 치료를 했거든요. 침 치료를 하고 다시 일어서 봤습니다. 침을 놓기 전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 일이 있는 이후로 한동안은 계속 침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어제까지 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이 담 걸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란 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과 만나 갑자기 불편으로 나타나지요. 그런 면에서 담은 몸의 퇴적물 같은 겁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듭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나를 아껴달라고요. 지금 아프다고요. 그러니 통증이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거든요.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해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유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이지요.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러니 아프다는 멈춤입니다. 그게 우리가 몸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치료거든요. 첫 치료 잘 부탁드립니다. 물 먹은 소모 마냥 저는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가만히 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못하지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에 시달리지요. 노권 상해도 두 가지가 있다. 힘을 많이 써서 상한 것은 순전히 기만 상하고 마음을 많이 써서 상한 것은 혈까지 함께 상한다. 동의보감에 노권 상해 치료법 마침표 대신 쉼표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리프레쉬를 경험하라. 잘 쉬는 게 행복을 찾는 시작점이다. 온몸이 나른한 아침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 더 그렇죠. 몸이 물막은 손마냥 무겁습니다. 몸은 날씨를 탑니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 찌뿌둥한 날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 내원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게 불편하다는 환자분에게 평소처럼 침 치료와 함께 생활 티칭도 해드렸습니다. 많이 걷지 않기, 계단 오르내리지 않기, 바닥에 앉지 않기 등을 권해드렸지요. 그러자 환자분의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온종일 피곤하기만 하고 자꾸 살만 쪄 몸이 무거워진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노권상이란 힘을 써서 권태롭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리했다는 뜻이지요. 무리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것, 그리고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지요. 기만 상하는 것보다 혈까지 함께 상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더 노곤하게 되고 무리한 상황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피곤한 상황은 노심상에 해당합니다. 몸을 쓰지 않았을 뿐 마음을 많이 쓴 것이지요.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자꾸만 일을 하지요.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밀려오고 자꾸만 생깁니다. 문제는 자꾸 발생하고 내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자꾸만 피곤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습니다. 1.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2.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3.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4. 남과 결화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5.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 보기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다 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하지요.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잇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멈추세요.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으면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인생의 쉼표를 찍으세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듯이 말이지요. 휴식의 쓸모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기 모드에 들어가죠. 핸드폰 보기, TV 보기, 누워있기 등이지요. 그런데 가끔 이상하지 않던가요? 푹 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니까요. 그럼 쉰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집에서 쉬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집에서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도 봐둡니다.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쇼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들도 봅니다. TV도 이것저것 돌려보고 재밌는 거를 찾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친구에게 연락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다며 잠시 산책을 다녀옵니다. 이렇게 긴 하루를 보내놓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들을 하고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핸드폰으로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아도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쉰다는 것은 내 의지로 쉼을 만드는 겁니다. 쉼을 만든다니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껏 쉬었는데 쉰 게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잘 쉰다는 것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잘 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지요. 들숨과 날숨을 쉬는 나를 보는 거죠.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고 코 안과 목을 지나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가서 나를 채우고 차면 다시 가슴에서 목을 지나서 코로 나오는 것도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렇게 숨을 유지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계속 이어지는 나를 느낍니다. 그 다음 움직임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걷기로 해볼게요. 발이 땅에 닿습니다. 뒤꿈치 바깥쪽부터 닿아 발바닥 중앙으로 착지합니다. 그리고 편천히 발바닥 앞부분으로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발가락 5개를 천천히 느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이 땅에서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반대편 발도 뒷꿈치부터 땅을 딛습니다. 발이 땅에 닿고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타원형의 날개란이 옆으로 땅바닥에 굴러가는 듯한 모양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 번 느껴보세요. 느껴보고 온전히 그 상황이 있는 나를 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온전한 쉼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죠. 저는 쉼이란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알아주는 거요. 오늘 내 삶의 쉼표 하나를 찍으세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시작점이 되어줄 겁니다. 불안으로 나를 움직이기보다 생각과 몸을 내 마음에 맞게 두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버틴, 목 부러져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고개를 빳빳이 하고 가슴을 쫙 펴라. 마치 목에 깁스를 한 것 마냥 뻣뻣하게 굴어라.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날씨가 끄물 끄물한 어느 날 목에 담이 걸렸다며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지요. 목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만지면서 불편한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딱딱한 어깨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돌덩이 같다는 표현이 딱 어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코 소리가 절로 나왔지요. 그러자 환자분이 어깨 많이 뭉쳤죠? 라고 겨면 적게 웃으시더군요. 다른 병원에서도 어깨 뭉친 걸 보고 놀란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어깨가 딱딱했냐고 모르니 원래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분의 어깨에 얼마나 많은 삶의 짐이 얹혀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환자분은 두 명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본인은 강의를 업으로 하고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강의록을 작성한다고 했지요. 아침엔 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엔 집안일도 하고 강의도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오후엔 아이들을 데려오고 저녁을 준비한다고 했지요.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밥을 거르기 일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잠을 제대로 못 잤지요. 고3 엄마도 고3이라고 하지요. 아이를 둔 부모는 모두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아이들의 피로를 본인이 몸소 체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때문인지 나, 부모, 사회 일로서의 삶의 무게가 오롯이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깨가 무겁지 않을 리 있나요? 삶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무거운 어깨에는 삶의 습관이 함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방을 매는 방향을 알 수 있고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세나 스타일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서는 다리의 방향도 어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깨는 실제로 어깨라기보다는 목입니다. 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에서 나온 신경이 어깨와 팔을 지배하거든요. 목만 잘 알아도 팔과 어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만 알면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두통, 어지러움,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별 이상 없다는데 자주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분들,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경우에 목만 편해져도 불편이 훨씬 감소합니다. 특히 어깨가 너무 무겁다는 분들은 만성적으로 피로를 호소합니다. 몸이 무겁고 힘이 안 들어간다고 말이지요. 어깨가 무거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곰 한 마리가 얹혀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목과 어깨가 무겁고 자꾸 손이 간다면 눈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거기다 어깨가 무겁고 짓누르는 듯 느껴지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게 피로가 쌓이게 되지요. 우리가 매일 피로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주범이 어깨와 목입니다. 어깨, 목 등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이 계속되면 두통이 깊어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지기도 하고 걷다가 갑자기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무게가 1kg씩 증가하지요. 그러니 거꾸로 생각하면 어깨만 가벼워도 우리의 삶이 1kg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의양 용어가 나와 조금 어렵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질환을 분류할 때 외감과 내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풍한서습조화라는 외부의 기운에 의한 것이 외감 그 외에 내 안의 원인에 의한 것을 내상으로 분류합니다. 풍한서습조화가 무엇인지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중풍 맞았다 또는 한기 들었다 더위 먹었다와 같은 말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병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밖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지요. 이런 것을 외감 외감은 외부에서 감녹된 것이란 뜻입니다. 감기가 대표적입니다. 외감에 의한 병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질환들을 내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동의보감 내상에는 음식상과 노권상이 있다 에서 동의보감 내상편의 한 부분입니다. 위는 맑고 부드러운 기운이 있으니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만약 머리를 많이 써서 신이 필요하거나 일을 많이 하여 몸이 고통스럽거나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이 적당하지 않거나 약이를 잘못 먹으면 모두 몸을 상할 수 있다. 몸이 상한 뒤에는 반드시 조리하고 보해야 한다. 태어나기 이상하다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금기를 범하면 오래 알았던 증상이 다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증상이 매일 쌓인다. 이렇게 되면 약이 미칠 겨를도 없이 손상된 위기가 다시 온전해질 가망이 없어 거의 죽게 된다. 이 글의 제목은 내상에는 음식상 음식으로 비위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병증과 노권상 육체노동이 과도하여 원기가 손상되어 생기는 한약상의 병명이 있다 입니다. 여기에서는 몸이 상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여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한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약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노권상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한다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권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로라는 고문 먹는 것을 빼면 몸의 고통, 욕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쓰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은 할 겨를이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 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으로 점점 목이 거북이처럼 됩니다. 그리고 볼링공만큼 무거운 머리는 가느다란 목 위에서 마치 피사의 사탑 위에 공을 올려둔 듯 위태롭기만 하지요.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관심의 표현이고 일 잘하는 사람의 자세지요. 그렇지만 계속 그 자세를 똑같이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몸도 목도 강철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줄이지 못한 어떤 욕심이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지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단 5분이라도 그 욕심에서 나를 멀어지게 해보세요. 일부러 머릿속을 텅 비워보는 것도 좋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의자에 푹 기대어 무거운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긴장으로 바짝 올라간 어깨에 힘도 빼세요. 그렇게 몸을 최대한 편하게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은 짐을 끌어안고 고군분투하며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그런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온몸에 힘을 다 빼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고3 엄마께서는 몇 주간 치료를 받으면서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좋아했지요. 이렇게라도 그녀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할 수 있다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 좀 그만하세요. 나는 제 잔소리가 먹혔는지 이제는 가끔 산책을 하고 남편에게 설거지도 부탁한다며 배시시 웃으셨지요. 그녀에게 알려드렸던 자세를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어깨를 짓누르는 곰 한 마리쯤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 의자를 아시죠? 일하려고 만든 의자는 아니라는 듯 뒤로 푹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몸 전체를 뒤로 기대면 편안하게 넘어가는 느낌도 들고 말이지요. 마치 그 의자에 앉은 듯 몸을 최대한 뒤로 보내서 앉으세요.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장님처럼 최대한 고개를 빳빳이 하고 가슴을 쫙 펴세요. 마치 척추에 깁사한 것처럼 뻣뻣하게 굴자고요. 최소한 내 삶에는 내가 사장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뻣뻣하게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곰 따위 내려놓고요. 지금까지 50부터 알아서 척척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다였습니다. 늘 해야 할 일이 많은 제게 이제 올바른 걷기와 쉼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에 소개한 원싱에서도 단 한 가지 해야 할 일 중 가장 먼저 정한 일이 휴식이었죠. 여러분도 그동안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쉼을 주는 시간을 계획해 보아요. 조금만 아파도 엄살도 부려보아요. 단정히 책방은 늘 여러분 곁에서 좋은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 bender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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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